찬미 예수님, 오늘은 5월 17일 부활제 7주간 월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독서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아폴로가 코렌토에 있는 동안 파오로는 여러 내륙지방을 거쳐 에페소로 내려갔다. 그곳에서 제자 몇 사람을 만나 여러분이 믿게 되었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묻자 그들이 받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있다는 말조차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파오로가 다시 그러면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하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요한의 세례입니다. 파오로가 말하였다.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주면서 자기 뒤에 오시는 분 곧 예수님을 믿으라고 백성에게 일렀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파오로가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리시어 그들이 신령한 언어로 말하고 예언을 하였다. 그들은 모두 열두 사람쯤 되었다. 파오로는 석 달 동안 회당에 드나들며 하느님 나라에 관하여 토론하고 설득하면서 담대히 설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이제는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시고 비유는 말씀하지 않으시는군요. 저희는 스승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누가 스승님께 물을 필요도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로써 저희는 스승님께서 하느님에게서 나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러나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흩어질 때가 온다. 아니 이미 왔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레스도님 찬미야입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죽음이 끝이 아님을 당신의 부활로 보여주십니다. 또한 세상의 모든 악과 그의 권세인 죽음에 대한 승리임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사도신경의 부활신앙은 빈 무덤이 주님의 부활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더라도 제자들이 체험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이며 역사를 추월하는 사건이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괜히 모든 것을 읽고 손해보는 것으로 여겨지는 예수님의 방법은 인간 세상의 방법과 전혀 다름을 알게 해줍니다. 무조건적이며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느님은 사랑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통하여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며 사랑을 통하여 움츠려 있던 우리의 몸을 펴고 용기를 내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들수록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는 자신의 것을 내어주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삶에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그리스도 안의 새 생활을 실천하도록 노력합시다. 우리는 부활의 삶을 향하여 용기를 내어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가 어제 뉴스를 검색하다가 유튜브에서 슬픈 소식을 접했어요. 여러분은 이미 다 이렇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평소에는 이렇게 TV 시청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뉴스에 나오는 사건, 사고들을 늦게 접할 때가 소식을 접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날씨를 날씨가 궁금해서 날씨를 검색하다가 뉴스에 나왔던 청년 고독사에 대해서 접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는 살면서 독고노인이라든가 노인 고독사에 대한 소식을 많이 접했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사회에서 많이 나서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청년들이 이렇게 사각지대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줄은 저도 잘 몰랐었던 점이거든요. 젊은 청년은 어떻게서든 다 살아갈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던 거예요. 너무 슬픈 소식을 접했고 또 그 수치가 청년 고독사에 대한 수치가 점점 해마다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 한 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소외된 아이나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들었고 또 알고 있었지만 이 청년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무심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 청년들이 이 사회에 다시 일꾼이 되어서 잘 사회 구성으로 소속될 수 있도록 많이 관심을 가져주고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복지적인 면에서도 이 소외된 청년들을 잘 또 보살피고 또 고독사까지 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체계화되었으면 구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한편으로 이 세상을 떠난 이 청년들이 오늘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예수님을 만났다면 마지막까지 그런 비참한 일은 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심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혹시라도 소외된 이가 있고 내가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다면 그에게 꼭 손을 내밀어 주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가난한 이에게 해준 게 나에게 해준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손을 잡고 주님께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사회가 되길 희망해 봅니다. 남은 저녁 시간도 은총 가득한 시간 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